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전에 1박 2일 강연에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11월 3일 토요일 11월 4일 일요일 1박 2일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 록셔리 펜션 블루스카이에서 강연에 1박 2일 요청이 있었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행사 일정 밑에 보시면 오후 2시부터 집결해서 강연에 알차게 준비되어 있구요. 그리고 닥터케이 또 가수 출신이니까 밤에 바베큐 파티하면서 라이브 공연 라이브 바에 온 듯한 정말 한적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도 있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침묵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닥터케이가 13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회비가 15만원 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주님들이 실비 정도로만 책정 한 거니까 저는 상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금 기한은 10월 10일 까지 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 주십시오.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자체 채팅방에서 다 참여 의사 다 밝혔으니까 상관 없구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참여하시고 싶다. 저한테 요청하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이 방송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석 여부. 그리고 입금한 이후에는 입금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입금하실때는 본인 아이디나 아니면 성함을 공개해도 된다면 성함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거는 수정하는 방법 다 아시죠. 그죠. 닥터케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폭락 오늘 정확하게 예상하고 포트폴리오 장이 빠지는데도 우리는 플러스였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일부 손질한 것도 있습니다만 누적적으로는 다 풀었습니다. 그죠. 시장판단 and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특화되어 있는 지지저항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닥터케이 기법들 알려드릴테니까 원하신다면 오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이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얼굴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셨죠. 참여하실 분들은 바로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였습니다.